자 연습예제 도면 세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있었던 본문에 있었던 축 예제하고 다를게 없는데 딱 하나 다른게 있죠 바로 편심축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 편심축은 회전명령으로 한 번에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편심축 단을 위한 작업을 해줄 것입니다. 자 뭐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파일을 하나 엽니다. 원점 항목에 xy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자 선 길이 130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일치구속 조건으로 중간점과 원점을 잡아주고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자 단을 그리는데 요 편심축은 없다고 생각하고 단을 그려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가서 아이고 여기 자꾸 비틀어지냐 자 여기서 단 하나 그리고 자 여기는 17파이의 길이 10 그 다음에 자 두번째 단은 자 편심축은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두번째는 편심축이 없다고 해서 보면은 자 21파이의 길이가 60 자 세번째 단도 지금 보시면 제가 세번째 단은 내려가잖아요 근데 위로 그렸죠 어 이거 안되는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17파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자동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죠? 응 여기서 29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어 녀석은 15파이에 거리가 1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단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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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이어버리도록 합시다 마지막 여기는 10파이에 거리는 14 자 그러면은 여기는 2에 1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건 언더컷 피처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 이 치수가 파이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됐죠? 자 회전 확인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편심축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편심축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xy평면에 스케치 작성해서 자 섹션 모드를 한 다음에 여기서 편심축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두가지로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중심선으로 맞춘 다음에 첫번째는 도면에 있는 그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2mm 떨어졌다 아이고 이거 실수 여기서 여기까지 2mm 떨어졌다 나오죠? 그렇게 해주고 실제로 여기다가 25파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 요게 단의 거리가 안 나와 있는데 요것도 제가 실수 했네요 단의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20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치수를 넣는 방법이 있고 자세히 보니까 도면에서 보니까 편심축이 이런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딱 일직선 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계 의도가 아 요 편심축이 여기서는 일직선이다 그랬을 때는 자 25파이는 그냥 지워버리고 그렇죠? 25파이는 지워버린 다음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안 잡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형상추영을 해서 요 밑선을 자 클릭해서 선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동일선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 두가지 타입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끝났으면 회전 확인 누르면 이렇게 편심축이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자 여기다가 스레드 여기다가 입혀주고 자 그 다음에 키자리는 아 여기 하나 입혀지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X, Z 평면 선택하고 평면 명령 누른 다음에 자 이 위에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작성 그리고 여기를 형상추영 하고 아 여기를 형상추영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를 형상추영 해야 되네 여기를 형상추영 그리고 슬롯 명령으로 슬롯은 자 보면은 전체 슬롯에서 자 12에 4 짜리 전체 슬롯을 만들고 자 치수 명령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자 1.5 그 다음에 F7번 섹션 모드를 눌러가지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요 끝점하고 요 끝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돌출 명령을 눌러서 차집합 거리는 2mm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키자리는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평면 필요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 체크 해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별거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자 못 따기 타입은 자 두번째 거리와 각도 타입에서 자 거리는 1.82 그 다음에 각도는 15도로 해서 이 면과 이 모서리 제가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은 여기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자 확인 그 다음에 자 못 따기는 마지막은 나머지 것들은 타입이 거리 1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여기 그쵸 마지막으로 자 못 깎기를 해가지고 반지름 세트 2 하고 반지름 세트 이 자리는 여기 반지름 세트 1 자리는 여기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자 연습 예를 들면 세번째 자 편심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